여수시에서 경로당 합동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생일상을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란 여수시가 멀리 사는 자녀들 대신에 관내 98개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기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사업으로 이달은 율촌면 외천경로당에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떡, 잡채, 나물, 과일 등으로 정성껏 차려진 풍성한 생일상과 재능기부자들의 공연을 선물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수시는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뿐 아니라 경로당을 순회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안마의자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챙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티비 뉴스 황현재입니다.